오늘 저와 여러분이 욕기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주어진 성격 통독의 범위가 욕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한 주간 장이 상당히 적어요 두 장, 세 장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욕기 42장은 딱 한 장만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기대되는 금요일이죠 아주 조그만 절인데 여러분들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일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주는 분량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분량이 적다고 해서 그 내용의 깊이가 적은 건 아니겠죠 오늘 주어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곧 욕과 새 친구 뒤에 항상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면의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32장과 37장의 내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우 사건이죠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엘리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새 친구와 함께 동격으로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관심 없어 하는 그냥 쉬어가는 코너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구조적으로 볼 때 문학 구조적으로도 봐더라도 이 32장과 37장의 내용을 빼고서 새 친구 뒤에 욕의 마지막 변론 뒤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은 좀 배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욕기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난일 겁니다 고난이 바로 욕이라고 생각할 텐데 욕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욕기입니다 그저 고통과 고난으로만 생각해서 욕을 보면 안 됩니다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갖고 지켜나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콜링을 받고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는 아내 되시는 분이 콜링일지 모르고 사모가 될지 모르고 있었다가 갑자기 콜링을 받았다니까 또 그 순종하면서 같이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기였습니다 어린아이를 갖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면서 의학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그 약에 이 증상이 안 좋은 증상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이 계속 계속 생겨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학생 분께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여는 순간 느낌이 쌓였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조용한 정박 속에서 안방 문을 들어갈 때 아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가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신학교로 가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원망하며 한탄하며 그 가운데 신학교의 길을 내려놓고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욕기라고 말합니다 욕기를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있는 국토순례 대장정을 같이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옆에 있어준 거죠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지금은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또 계속 재원하시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고통의 내용이 아마 단지 이 사건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욕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망각하는 게 있죠 욕은 혼자구나 친구들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아내도 도움이 안 되고 친구도 도움이 안 되고 그는 혼자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은 착각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의 최종 변론을 보게 되면 이 31장까지 이루어지는 친구들의 세 번의 대화 속에서 인과응보적인 계속 얘기를 하죠 너가 고난을 받은 것은 분명히 어떠한 죄를 지었고 악인의 길에 섰기 때문에 너가 고난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세 번 반복해서 얘기할 때 욕은 거기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없고 무슨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대가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바르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원망의 마지막 변론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등장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곧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그 사이에 가만히 있었던 친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우르가 등장하죠 엘리우를 통해서 그가 분노합니다 어떤 분노냐면 그 모든 것을 유심히 듣고 새 친구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욕이 원망하는 그 원망 우리는 칭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자신이 칭의가 아닌 의로운 존재로서 말하는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엘리우가 등장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우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욕기를 보면서 엘리우에 대한 내용보다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사탄 그리고 아내 이 정도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쉽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새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우는 그들과는 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엘리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 주석서들을 보게 되면 엘리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일단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엘리우는 똑같아 하면서 넘기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기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기이한 메시지를 넘어 버릴 때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장과 37장의 내용을 쉬어가는 대목 심지어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석서들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본문과 구조 그리고 이 모든 대칭을 할 때 엘리우가 이루어지는 32장과 47장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다고 말합니다 엘리아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엘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엘리우가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볼 수 있냐면요 다른 친구들은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 명에 대한 친구 얘기할 때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종족 부스사람 바리켈의 아들 엘리우라고 그의 족보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의 뜻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다른 친구들도 이러한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우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보다 더 많은 4번의 연설을 합니다 32장과 37장까지 이루어지는 내용 가운데 4번의 연설을 하는데 친구들은요 점점 그 연설이 지난주에 단일 목사님 말씀하셨죠 점점 그 연설이 짧아집니다 왜요? 반복되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우는요 4번의 연설이 다 다릅니다 다른 주제를 갖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주제 가운데 통일성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러면서 친구들과 달리 그 연설 뒤에 요분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면 아니면 내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버리잖아요 잠깐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요분 그것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반박했는데 지금 엘리우의 4번의 연설 동안 엘리우는 말합니다 네가 말하라고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분 거기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2장 끝까지 드러날 때 하나님은 새 친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하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우에게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엘리우가 등장하고 엘리우가 말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이 힘들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혼자일 것 같은 요백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순간에 다리를 어떻게 놓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정말 이 부분을 다 해석하면서 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엘리우가 요백에 다가갈 때 상당히 요백을 신경 쓰고 상당히 요백을 배려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엘리우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영이 원하셨다고 합니다 32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미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할 때 결국 영, 숨결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우에 임했고 그는 자신이 마치 배가 팽팽해진 사람이나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서 부풀어지는 것처럼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결국 뭐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압박 속에서 눈치 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 그대로를 내가 전하겠다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우가 욕에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하고 있어요 우리 이 33장 6절 7절 볼까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 즉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뭐죠? 나나 너나 하나님 앞에서 흙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너는 잘못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엘리우는 나도 너와 같이 흙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대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당신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설득하면서 섬세하게 추론으로 나아가는 엘리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재차재차 반복합니다 그것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엘리우에게 나갑니다 왜요? 엘리우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요 왜 말할까요? 엘리우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의 동기구를 보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동정적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이루어지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더 나아가서 그런 고난 속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지를 바라본다면요 엘리우와 같은 섬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감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엘리우는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우가 엘리우가 엘리우에 대한 말들을 반박합니다 반박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계속 엘리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엘리우의 내용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우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친구들이 이제 말을 못하는 것을 듣고 그 상황을 봐온 건데 이제 엘리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잘 보면요 친구들은요 요베에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엘리우의 내용을 보면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너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어떤 너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우는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고 요베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3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옆에 계시지만 살아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엘리우는 두 가지를 통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33장 15절 16절 볼까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니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꿈에도 밤에 보는 환상 깊은 잠 속에서 졸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가 뭐예요? 멍때리는 겁니다 멍때리는 거예요 뭐요? 상당히 내가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능동적이나 적극적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동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것이 다니엘이었고 요셉이었고 암호수 7장에서 9장의 내용이었고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요한일 겁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동적일 때 그 가운데 엄습해오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무너지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의 길을 여시고 그를 두렵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동적인 상태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회계로 이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냐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엘리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 고통이 뭐죠? 제 결과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엘리온은 이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시스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셨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그 가운데 주어지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온은 하나님이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고난을 통해 말씀을 하시든 사람들은 구덩이에 건져내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3장 29절과 30절에 신로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너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도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셔 하나님 어딘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 이러시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오가 요베에게 했던 말은요 하나님은 분명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자 엘리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베의 계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거를 다 들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들을 때 결국 뭐냐면 요베은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지 못하다는 하나님은 심지어 이기적이고 정말 나를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엘리오는 반박해요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또한 요베은 하나님의 내 의를 부인하셨다는 것에 대해 항변하는 것을 반박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베은 하나님이 자신을 거짓말쟁이 취급하시고 자신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자신이 명백히 유죄라고 여기신다며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희망이 없고 자기는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것 또한 반박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의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생각하시는 정의의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엘리오는 계속적으로 요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쵸?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너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 오히려 그거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소위받은 자들을 함께 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야 라는 것을 엘리오는 지금 요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친구도 그 세 친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은 하나님을 지금 요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엘리오는 요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하죠 뭐냐? 기도해 이겁니다 간단한 말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죠 35장 9절과 10절을 볼까요? 3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자 이게 뭐예요? 신세 한탄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결국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주여 이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습관돼서 갑자기 일어날 때 허리 아프면 아이고 주여 이래요 이거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가 표현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마치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계시냐는 것은 그 물음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탐색을 표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하는 거죠 에르미야 2장 6절을 볼까요 에르미야 2장 6절에 그들이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을 잃은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왁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냐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의 선조들은 찾지 않았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엘리오가 요벽에 말하는 것은 너의 신세 한탄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요번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얘기하는 거예요 충고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일 판단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자기 멋대로 하시니까 그냥 나는 있을 뿐이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엘리오는 요벽에게 요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터무니없고 불경한 것들을 계속 너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믿음으로 자신에게 부르짖지 않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기도하자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엘리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말고요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철학적 사유와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확실한 것은 해결합니다 하지만 더 큰 고난이 옵니다 해결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문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을 짓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거는 시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지체들에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자 왜 못할까요? 간단해요 내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매달 두째 주에 산상기도 있잖아요 산상기도 가자고 여러분 옆 사람들이 말해 보십시오 말 못하죠 왜요? 내가 안 가니까 새벽 예배 말 못합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이라면 엘리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지만 원망하지만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엘리오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욕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은 혼자가 아니죠 혼자가 아니라 욕을 도우는 기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연결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엘리오의 그 네 번에 이어지는 연설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욕은 어떠한 대꾸도 없습니다 어떠한 반박의 글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확하게 욕에게 등장하시고 질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요 결국 엘리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냐 인내를 갖고 기다리라는 거죠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고보소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고보소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율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우리의 고통과 환란 가운데서도 분명히 인내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인내의 과정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이 숙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다 꼭 약속 지켜주세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욕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기 원합니다 욕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는 혼자다라는 느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나는 혼자라는 깊은 부분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 혼자라고 느낄 때는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셨습니다 엘리애리나마 사막단이 주여 어디 계십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 모든 것을 들을 때 마치 혼자 있겠지만 예수님이 혼자셨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무너지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너 혼자다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먹일 걸 먹이시고 그와 함께 동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저희 가정이 이제 1년 반의 치료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키모가 끝났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 기간 동안 느껴진 것은 처음에는 왜였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왜 근데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뭐냐면 결국 저에게 누워주어지는 느낌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걸 말은 안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셨던 분들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게 항상 관심을 가지셨던 그분들의 그 손길이 느껴지기에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욕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정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베푸시고 공의를 아시고 가난한 자와 극률한 마음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시기 원합니다 선포하세요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릴 숙제는요 이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 마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곁에 있는 엘리후처럼 만약 여러분이 엘리후라면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와의 대화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대화는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너 여기 갔다가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숙제했어 이게 대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내 이때 되게 낯설죠 막 낯간지럽죠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무슨 노래 들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20분 30분 들으십시오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말로 20분 30분이 아니라 20분 30분 경청하십시오 그렇게 했구나 혹시나 그런 것이었니 그런 의도로 말한 거니 내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낯설죠 안 해봐서 특히 부부는 대화가 안되잖아요 반박이 이루어져야 되는 욕과 새 친구들이잖아요 누가 새 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번 한 주간 정말 아이 여러분의 자녀의 아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건 식구들의 대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직장 동료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분만 깊이 경청하신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청의 자리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듣고 기억해야 되죠 듣고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하나 웃긴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알러지가 있어요 수박 알러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잎마늘귀에는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뭔지? 저는 기억해요 이분이 저한테 말하는 거를 오늘도 얘기했다 내일도 똑같이 얘기하는 수박 드세요 저 알러지입니다 그 다음날도 와서 수박 드세요 저 알러지예요 계절이 지나서 내년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수박 드세요 저 알러지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저의 알러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먹고 싶은데요 그 기억해서 경청해서 기억해서 그것을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엘리오가 마치 이호베의 모든 대화를 듣고 경청해서 그가 아픔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경할 때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 축복을 전하며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형편으로 파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단순한 겁니다 그 사람이 잘 살고 있어서 넌 복이 많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이 없어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차를 사고 집을 샀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잘됐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 가운데 힘들고 고통받으면 뭐요? 너 요즘 새벽에 배 나오니? 뭐 이럽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받고 붙잡고 있으면 응원해줘야 됩니다 함께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누리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꼽꼽을 보지 마십시오 잘 살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대 하나님은 제대로 믿어가 아니라 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말하는 마지막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장에 말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 수동적으로 계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을 눈여겨보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으며 또 항상 기억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 경청하고 기억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사실을 늘 입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역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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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